얘들아 인생 뭐 없다. 인생 놀자. 인생은 호텔이다. 저희가 고프로를 갖고 왔는데 고프로가 켜져 있었나봐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정됐고요.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노란색 데스크가 눈에 딱 띕니다. 이쁘죠. 스페인스 센터와 수영장, 사우나 한 해 10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이용된다고 합니다. 호텔 크레딧으로 2달러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그냥 사우나랑 뭐 음식 같은 거 먹을 수, 시켜 먹을 수 있나 봐요. 16시 체크아웃입니다. 저희가 묶고 있는 게 디럭스 룸입니다. 입구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은 네. 저희가 룸 컨디션은 대략 이렇게 돼요. 일단 욕실부터 네. 보겠습니다. 욕실은 여기 보면은 가운이 두 개 있고 수납 공간이 좀요. 이런 걸 이용한 사람이 있긴 하나요. 네. 그리고 드라이기는 슈퍼 D 플러스라는 드라이기고 여기는 수건 있고 세면대 쪽에는 이렇게. 이거는 이거 소독하는 거고. 이건 칫솔. 치약. 그리고 빗. 샤워캡. 대략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손 섞는 수건. 세면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대리석으로. 이거 대리석 맞나? 네. 대리석 맞네요. 이렇게 대리석이랑 가울이랑 같이 있고요. 이거 업립지는 많이 본 거 같은데. 이것도. 이거 또 하나 있고. 이쪽으로 보면 여기 바로 화장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욕조. 욕조는 상당히 넓어요. 여기 두 사람이 들어와도 충분한 깊이에. 욕조입니다. 이거 어떻게 뜨나? 어떻게 뜨나? 잘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네. 샤워하는 샤워실. 꺼무틱한 이런 게 없는 거 깔끔한 느낌이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티고. 샴푸랑. 컨디셔널.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바디워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보호 때문에. 며칠부터인가? 안 준다고 했는데. 이거 잘 모르겠네요. 정확한 규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에 이렇게 큰 거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뭔가 수납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열어보면. 짜자잔. 카퓨 머신이 있고. 과자 있고. 이거 다 먹을 수 있대요. 주류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캡슐 두 개 까먹어가지고. 캡슐. 이거는. 차. 고성용차. 이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쓰레기 톤인 줄 알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주류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뺀고서 빼서. 모으려고 합니다. 컵이랑. 수납공간. 그리고 바로 옆에. 무슨 양주가 뜨고 있는데. 3만원어처랑 보도카. 7만원 위스키. 킹사이즈. 저희가 킹사이즈 침대고요. 사이트가 좋은 게. 이게 전화기가 무선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거는 삼성. TV. 저희가 케잌 먹었고. 메뉴 여러 개 시켰고. 먹는 게.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아까 받은 건데요. 받은 슬리퍼에요. 들어오면. 알록달록한 슬리퍼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니가 있어요. 지니한테 물어보면. 다 해줘요. 지니야. 불 켜줘. 불 켜져 있는데. 아. 지니야. 불 꺼줘. 전체수면. 자멸일 끈이다. 오우. 지니야. 불 켜줘. 지니야. 불 켜줘. 지니야. 불 켜줘. 쟤랑 얘랑 지금 뭐. 시리아가 왜 또. 공기청정기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쇼파. 쇼파 있고. 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뷰는. 뭐. 동네 뷰. 저희는 호텔 구경하러.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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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감자튀김이랑.. 이게 뭐라고? 소프트셋 크랩과 감자튀김 네 이거 크랩이에요. 먹어보세요. 두번째 요리는 오징어 오징어입니다. 이거 오징어 먹물인가? 찍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돼지고기 뭐야 볶음? 볶음냄? 이거는 전복볶음밥 이 볶음면은 맛이 너무 짜요. 제 입맛에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먹을만합니다. 이거는 삼치 이거는 삼치 이거는 소스 다스민차 다스민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팥이랑 같이 들어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잘 스파리 나왔어요. 저희는 이렇게 잘 스파리가 나왔어요. 이 시각은 안이 없었을 때 여러분은 이 시각은 안이 없었을 때 뭐, 그런 일이라면 그냥 안이 없었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이라면 중국의 시각은 안이 없어서 저희가 아까 갔던 곳이에요. 여기고 시야 1층에 내려오면 현대백화점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브라질 여기 와서 현대백화점에 있습니다. 아까 지하 1층은 현대백화점이 아니고 안다즈 호텔 밑에 입점했던 식당들인 것 같아요. 시야 1층에 오면 이렇게 수영장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수영장입니다. 아깝네요. 저기 맞아. requires 어깝다 아깝다 오늘 혹시 가 나 그때까지만 그때 수영장 들어가 봤어 저 아깝사스 있는데 알겠어 아니에요 텍사스 잘게 하지마 알겠어 됐어 이거 속을 입고 누워있다가 넣으면 와도 될 것 같을 거 같은데? 저희는 수영복이랑 수영 모자랑 그런 거 안 꺼가지고 안 다지 좋았다는 그 수영장을 이용을 못합니다 그 딱 때는 수영복 잘만 챙기다니 왜 오늘 안 챙겼대?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놀 겁니다 여기서 뭐? 어쩌면 계속 거풀먹고 지나가잖아 그래 마음 주면 내 욕을 먹죠